Who should be my love, baby? Who should be my love, don't hesitate your love, don't baby hesitate your love 그래서 둘이 진짜 뭐했대? 채용이랑 엔지 채용 스타일은 아니다 예쁜데 웃는 게 좀 오늘 하루 종일 모 작가랑 엔지 얘기하시더라 지금 그 두 사람이 사귀는 건지 아닌지 그게 궁금한 거고 당연히 사귀는 거 지금은 좀 더 굉장히 corrupt 이런 것 같아 1, 2, step by step 너와 내 사이는 점점 비쪼봐 누가 좀 건들면 너를 안 알고 안 내서 주저하는 내가 이상해 어쩌면 우리 할 말이 생기려나봐 아니요, 연습을 잇딱 사다가 늘어놓은 건데 아직도 이 진짜 보고 싶어 나고 참 허리 땜에 죽이고 싶어 너와 내 사이도 써놓은 보고 싶었다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응 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네가 내 앞에 있는데 이상한 게 너한테 자꾸 당했나 너가 너무 기쁘고 근데 이제 알 것 같아 너의 날이 너무 좋아요 그냥 네가 날 사랑하는 걸 보고 싶었나 누가 봐도 나만 사랑하는 걸 보고 싶었나 우리 다시 만나는 거야? 그렇게 다시 알려주셨던가? 아니 뭐, 꼭 띄우는 게 좋아했다 나 뭐 띄우기 시작이야 요즘 종종 잠이 나와 이렇게 저렇게 미루다 맘만 더 잘하잖아 내 맘을 열어어 잘 부탁해 그 다음에 내가 시작할게요 잘 부탁해 귀여워 어느 눈을 봐도 그의 눈을 봐도 우린 이미 살아 우린 지금 믿고 있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걸 기억나다 그 예의라고 사랑했다던가 예 이런 행동인사를 오늘 얻어 대인사람던 것 같아 하고 싶은 말 있잖아 내가 가사 오예 내 맘을 열어요 그 다음에 내가 시작할게요 한국어 진지해 누가 봐도 우린 이미 살아 우린 이미 살아 우린 이미 살아 좀 먹네 받아보셔 우린 이미 살아 아멘